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AWS에서 애널리틱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정세웅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빠르고 쉽게 모아서 분석이 가능한 새로운 관점의 데이터 애널리틱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세션의 주제입니다. 데이터 레이크의 개념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고 데이터 레이크를 어떻게 설계하고 분석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워크로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 플랫폼이 활용되고 확장되는지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수일 내에 쉽게 데이터 레이크 구축이 가능하도록 도와드리는 신규 서비스인 레이크 포메이션을 소개시켜 드립니다. 먼저 데이터의 레이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목적이 있겠지만 중요한 몇 가지 목적과 잘 구축된 데이터 플랫폼이 줄 수 있는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를 모두 한 곳에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군데로 사일로 된 데이터를 통해서는 진정한 데이터의 가치를 찾는 일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데이터든 수집하고 저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의 유형과 파일 포맷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의 데이터가 수집 가능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시간, 배치와 같은 데이터의 활용 속도에 맞는 다양한 기술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배치 작업에서부터 실시간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즉시 이상현상이나 문제점을 찾는 등의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이터가 수집되면 데이터의 간단한 탐색에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각화 그리고 나아가서 예측과 추천 등에 활용할 머신러닝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수집, 저장, 활용에 한정된 인프라만 사용하는 경우 그 인프라 자원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저장, 보관, 그리고 확장 문제와 비용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그런 인프라적인 고민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능한 한 여러분의 모든 대부분의 시간을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찾는 데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잘 수집되어 분석된 데이터는 다양한 소비자에게 제공되어 활용되어야 합니다. 업무 분석가, 의사결정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실제 서비스 사용자까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는 매우 다양합니다. 다음 그림은 AWS가 제안하는 데이터 레이크의 가장 계략적인 그림입니다. 사실상 데이터를 통해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우린 이 컨셉을 데이터 레이크라고 정의하는데 가운데에는 데이터를 매우 빠르게 쉽게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다양한 유형의 다양한 워크로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표시합니다. 한 번 수집된 데이터는 간단한 분석 쿼리에서 복잡한 집계 쿼리, 반정형 빅데이터 프로세싱이 가능해지고 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는 BI에서 머신러닝, AI까지 다양하게 확장 가능합니다. 전통적인 데이터의 관리 흐름을 보면 아래와 같았습니다. 왼쪽의 데이터 웨어라우스를 통해서는 전통적인 OLTP성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계 정보와 리포트를 출력하는 형태로 사용하였습니다. 실시간 반정형 또는 텍스트 데이터와 같은 빅데이터 프로세싱 영역의 데이터는 기존에는 하둑, 이제는 AWS의 서비스를 통해서 처리하고 분석하는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AWS의 애널리틱스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매우 쉽게 확장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분석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파이프라인 제일 앞쪽에는 어떤 종류의 데이터 소스를 수집해야 하는지에 따라 적절한 수집 솔루션을 선택합니다. 데이터의 소스가 OLTP성이냐, 디바이스냐, 센서이냐에 따라서 적절한 서비스를 사용해줘야 합니다. 데이터는 S3 기반의 데이터 레이크에 수집되고 AWS 글루의 데이터 카탈로그와 ETL 기능을 활용하면 매우 손쉽게 데이터의 준비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준비된 데이터를 분석 목적과 규모에 맞춰서 다양한 분석 솔루션과 ML 솔루션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인사이트는 다양한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뷰를 통해 제공이 됩니다. 분석가를 위한 BI 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노트북,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데이터를 소비할 수 있도록 API 레벨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여지는 서비스가 전체 애널리틱 서비스 맵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다 사용하셔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실제로 데이터 레이크를 설계하고 구축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주요 컨셉과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워크로드의 유형을 구분해 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합된 형태가 만들어지겠지만 각 워크로드별로 시작 포인트가 다른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통적으로 쿼리를 능숙하게 사용하고 BI 리포트에 집중하는 조직은 구성하는 데이터 웨어라우스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러한 워크로드가 데이터 레이크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정형, 비정형 모든 유형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하드업, 스파크 같은 아파치의 모든 다양한 오픈소스를 실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쉽게 인터랙티브 커리를 통해 머신러닝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나 텍스트 분석, 검색 엔진 같은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 처리를 위한 접근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AWS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시거나 실제적인 데이터 워크로드를 처리하신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S3입니다. AWS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서비스 중 하나인 S3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스토리지입니다. 99.9999999999%의 내구성을 가지도록 세 곳의 이지에 분산 저장되어 여러분의 데이터가 유실될 것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의 유실뿐만 아니라 사실상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용량 확장이 가능합니다. 보안과 컴플라이언스 지원도 뛰어납니다. 다양한 암호화, 리전간 전송 중에 암호화를 제공하고 클라우드 트레이로 활용하면 쉽게 모니터링도 가능하며 ML 기반으로 S3에 저장된 민감한 데이터를 검색, 분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쿼리 인 플레이스를 지원하는 S3는 데이터 이전을 하지 않고 아마존 아테나를 이용해서 별도의 분석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이동하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레드시프트 스펙트럼을 사용하면 DW와 S3에 걸쳐있는 데이터들을 함께 쿼리가 가능합니다. 또 S3 셀렉트의 기능을 사용하여 필요한 오브젝트만 필터링하여 로딩함으로써 분석 퍼포먼스를 최대 400%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3 애널리틱스 기능을 써서 스토리지 관리자는 데이터 사용 추세를 확인하고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태그를 붙이는 등 세세한 관리 또한 가능합니다. 비용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S3는 객체 액세스 패턴을 분석하여 개충화하거나 특정 기간에 맞춰 삭제 및 보존을 자동화하는 라이프사이클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레이크를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할 S3 버킷 구조입니다. 여러 고객들의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이 개충화된 방식으로 S3 버킷을 설계할 것을 권장합니다.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 그림상에는 세 개의 티어로 표현하였지만 고객의 유스케이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티어 1은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S3 버킷입니다. 원본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 최소한의 데이터 변환만 합니다. 가능하면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고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하는 단계이므로 데이터의 사용이 끝나면 효율적인 리소스 활용을 위해 라이프사이클 정책을 적용하여 하위계층 스토리지인 S3IA 또는 콜드 스토리지인 Glacier로 전환하여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티어 2는 분석용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S3 버킷입니다. 기본적으로 티어 2의 목표는 쿼리를 실행하기 위한 최적의 데이터 포맷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티어 1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ORC, 파케이와 같은 컬럼 형식으로 변환 작업을 하고 데이터를 파티셔닝하여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저희 분석 툴들이 최적의 비용과 성능으로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파티션 유지 관리 작업도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다 보면 정말 많은 데이터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작은 파티션을 더 큰 파티션으로 병합하여 쿼리의 성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실제로 필요한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티어 3는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특정 목적을 위해 새로운 티어의 버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티어 2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사용 목적에 맞게 데이터 마트로 분리하는 작업을 하거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특정 권한을 갖는 특정 팀을 위한 데이터를 별도로 저장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개의 티어를 통해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데이터의 통합과 활용을 최대한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된 데이터가 어떻게 잘 관리될 수 있을지 또 하나의 중요한 컨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데이터 카탈로그입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는 여러분이 S3에 수집한 데이터를 빠르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할지 원본 데이터는 어떻게 관리할지 관련된 모든 데이터의 활용을 도와줍니다. AWS는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가 이런 작업을 도와줍니다. 기본적으로 S3 또는 JDBC, ODBC 호환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 크롤러를 동작시키면 해당 크롤러가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자동적으로 스키마를 생성해줍니다. 생성된 스키마를 기준으로 글루의 ETL 코드를 작성하거나 아마존 아테나를 통해서 에드커리, 그리고 또는 퀵사이트를 통해 바로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이쯤에서 가장 쉽게 구축하고 테스트가 가능한 분석 파이프라인 아키텍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걸 서버리스 분석 파이프라인 또는 서버리스 데이터 레이크라고 합니다. 서버리스를 설명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일단 분석 서비스 관점에서는 별도의 서버 구축이나 확장, 그에 대한 운영 코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서비스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토리지 레벨에서는 S3, 데이터 수집에서는 키네시스, 데이터 변화는 글루, 에드 쿼리는 아테나, 그리고 BI 시각화를 위해서는 퀵사이트가 대표적인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다섯 가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 저장, 변환, 분석, 시각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시는 것은 실제로 매우 짧은 시간, 심지어 단 몇 시간 이내로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파이프라인은 자동적으로 사용하는 워크로드에 맞춰 확장되므로 시간당 수십 메가에서 수백 기가 규모로 데이터가 폭증하더라도 별도의 인프라 작업이 필요하지 않고 확장이 가능합니다. 역시 데이터의 수집에서 저장까지 시스템의 장애나 데이터 유실에 대한 고민도 여러분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최상의 접근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몇 번 언급드린 대화용 분석 서비스인 아테나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표준 SQL을 사용하여 S3에 있는 데이터를 쿼리할 수 있는 서버리스 분석 서비스입니다.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옮기거나 별도의 인프라를 준비할 필요 없이 거의 데이터를 수집한 즉시 사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비용은 실행한 쿼리에 대해서 스캔한 데이터 양에 대해서만 과금되는 매우 합리적인 서비스입니다. 이후에 시각화 툴인 퀵사이트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필터링이나 조합이 매우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 이후 데이터의 변환 및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AWS Glue는 Apache Spark을 기반으로 데이터 변환을 할 수 있는 매니지드 스파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은 UI 상에서 몇 가지 간단한 데이터 변환 및 조인, 필터링 작업을 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생성된 PySpark 코드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수정하여 데이터 변환 작업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벤트 기반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잡 기반 스케줄링이 가능하고 지금 사용하고 계신 개발 툴이나 주피터, 제플링과 같은 노트북 서비스와 연동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데브 엔드포인트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의 준비, 변환, 탐색에서 시각화, ML까지 거의 데이터에 관한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됩니다. 누구나 콘솔을 통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아파치 스파크 세이지메이커에 주피터 노트북이 연동된 또는 스파크와 제플린이 연동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환경 구성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렇게 여러분이 직접 설계하고 만든 데이터 레이크가 어떻게 더 확장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스케이스는 실시간 스트리밍 데이터의 분석입니다. 키네시스를 시작으로 실시간 수집된 데이터는 필요에 따라 EMR, 세이지메이커, 레드시프트, 엘라스틱 서치를 통해 분석에 활용되거나 소비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시간 수집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해서는 키네시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즉시 키네시스 애널리틱스로 SQL을 활용하여 탑10을 추출하는 작업도 가능하고 추가로 자바코드를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아파치 플링크 또한 통합되어 있습니다. 로그나 텍스트를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할 수 있는 최상의 솔루션을 꼽자면 누구나 엘라스틱 서치를 이야기합니다. 아마존 엘라스틱 서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쉽게 설치나 관리, 스케일 확장이 가능합니다. 엘라스틱 서치는 수집된 텍스트나 로그 데이터를 빠르게 인덱싱하고 필터링 그리고 간단한 쿼리까지 수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프로세싱된 데이터를 통해 키바나와 연동하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쉽게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또 다른 데이터 레이코 확장에서 하듭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존 EMR은 관리형 하듭 플랫폼으로서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아파치 하듭 에코 시스템의 서비스가 설치형으로 제공됩니다. 스파크, 프레스토, 하이브, HBase, 피그, 테즈, 휴, 우지, 피닉스, 제플린에서 MXNet, 텐서플로우까지 모든 종류의 서비스를 최신 버전으로 관리형 하드 플랫폼 형태로 제공합니다. 스케일링 관점에서 스토리지는 S3로 엑사바이트 규모까지 무제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워크로드에 따라 수십 대에서 수천 대까지 십수분 이내에 확장이 가능합니다. 비용 효율적인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하면 최대 10분의 1 비용으로도 대규모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고객들이 대량의 배치 작업을 위해 말씀드린 방식으로 대규모의 클러스터를 활용하고 작업이 끝나면 종료시킨 후 다음 작업 시에 동일한 환경을 런칭하여 작업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규모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우 구조화된 데이터 웨어라우스의 경우도 손쉬운 확장이 가능합니다. 이미 데이터 웨어라우스를 통해 복잡한 통계 커리와 빠른 응답성을 가진 리포트를 받아보고 계시는 환경이라면 사실 데이터의 증가 부분이 큰 고민거리입니다. 데이터의 빠른 증가에 따라 2, 3년에 2배 이상의 스케일 확장은 사실 매우 일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드시프트는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익스터널 테이블로 정의하여 마치 데이터 웨어라우스에 적재된 것과 동일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줍니다. 레드시프트 스펙트럼 레이어는 최대 수천 대의 노드로 데이터 처리 작업에 분산이 가능하고 이 레이어를 통해 기존의 레드시프트 노드와 S3에 적재된 대규모의 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AWS의 대표적인 시각화 툴은 퀵사이트입니다. 역시 별도의 서브 환경 세팅이 필요 없는 바로 로그인하고 사용할 수 있고 데이터를 바로 시각화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리인벤트 행사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매우 관심이 있어 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ML을 기반으로 한 인사이트 도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고객들은 퀵사이트의 특정 데이터를 지정하면 데이터의 추세에 따른 예측 그래프나 이상치를 알려서 고객에게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시합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이상치를 찾아서 해당 값의 이상치 추출 이유를 서술된 문장으로 표현해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ML 기반의 예측 그래프는 전통적인 방식의 예측보다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시즌얼리티를 고려하고 범위에서 벗어난 값을 제거해주는 방식으로 높은 신뢰의 구간을 갖는 그래프를 도출해냅니다. 다음으로는 머신러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인 세이지메이커를 데이터레이크와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에서는 앞에서 데이터레이크에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적용할 수 있고 거기에 나아가 머신러닝과 관련된 모든 플랫폼 환경을 구축,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세이지메이커에는 100여개에 달하는 내장 알고리즘 코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알고리즘은 대규모 데이터의 처리와 트레이닝에 최적화된 형태로 튜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를 수집하는 영역에서 S3, 글루와 같은 데이터레이크 서비스들이 활용되고 실제 활용 단계에서는 대화용 쿼리를 위해서는 아테나, 시각화를 위해서는 퀵사이트, 머신러닝을 위해서는 세이지메이커로 확장을 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분석 파이프라인을 가장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서비스인 레이크 포메이션이 런치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시는 경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데이터 수집을 위한 소스를 확인하시고 수집 단계를 구축하고 저장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수집할 데이터를 저장할 S3 버킷과 파티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 소스를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해당 버킷으로 수집합니다. 원본 데이터가 저장되면 분석에 최적화된 데이터 포맷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클렌징, 데이터 가공, 그리고 파케이, ORC와 같은 컬럼 포맷으로 변환하기 위해 글루 ETL을 작성하고 그리고 나서 글루 크롤러를 통해 데이터를 카탈로그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 준비가 끝나면 그 다음은 누가 그 데이터를 억세스할 수 있는지 보안 설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데이터 레벨에서의 권한 설정과 메타 데이터 레벨에서의 권한 설정, 그리고 데이터에 억세스하는 부분 각각의 분석 서비스에서 권한 설정하는 등 여러 계층에서 보안 설정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사실상 분석을 위한 첫 번째 쿼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 몇 가지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 복잡함이 있었고 수동 반복적인 작업들을 해야 해서 실수하기가 쉽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경험에 따라 실제로 운영 가능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기 위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WS 레이크 포메이션 서비스가 작년 리인벤트 행사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을 통해 여러분들은 안전한 데이터 레이크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간편하게 보안 설정을 하고 데이터를 손쉽게 검색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은 S3 데이터 레이크를 관리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먼저 데이터 레이크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 소스 유형에 맞는 블루프린트를 제공하여 데이터의 수집, 저장, 카탈로그 프로세스를 자동화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기반의 중복 데이터를 자동으로 제거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데이터를 준비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를 실행하는 권한 설정을 위해 각각의 서비스별로 여러 계층에서 보안 설정하던 것이 아니라 레이크 포메이션에서 한 번 설정하면 레이크 포메이션과 통합되어 있는 모든 분석 서비스에서 권한 설정이 동작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 설정이 간편해지고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메타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과 데이터 레이크의 활동 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콘솔에서 제공됩니다. 그래서 레이크 포메이션을 사용하시면 레이크 포메이션이 없었을 때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AWS 레이크 포메이션을 사용하면 소스에서 데이터 레이크로 쉽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데이터 레이크로 수집되면 서비스에서 데이터 액세스 권한을 설정할 수 있고 테이블 및 필드에서 메타 데이터를 추가하고 그 메타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러한 데이터의 플로우를 잘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데이터를 그리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단일된 창구가 제공이 되고 일종의 데이터 레이크의 포탈 역할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데이터의 로드를 위해서 AWS 레이크 포메이션은 다양한 데이터 소스의 데이터를 데이터 레이크로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는 블루프린트라는 개념을 제공합니다. 데이터의 전체 로드 또는 증분 로드 등을 규칙에 따라 정하고 그걸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단위를 블루프린트라고 합니다. 데이터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서 파K, ORC 형태로 파일 포맷을 변경하거나 특정 날짜 기반, 회원 아이디 기반, 여러 가지 파티셔닝 룰을 지정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데이터가 준비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ML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기능이 유사한 데이터의 통합 작업 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거나 동일 의미의 컬럼인데 컬럼 명칭이 다른 경우에도 쉽게 매칭을 할 수 있는 규칙을 지정합니다. 이러한 규칙이 ML 기반으로 정교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알고리즘과 노하우는 실제로 아마존이 이커머스에서 실제로 대량의 데이터셋을 정리하는 작업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버전의 데이터 레이크에서는 S3 데이터를 쿼리하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해서 S3 및 글루 카탈로그 수준에서 권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레이크 포메이션을 사용하면 테이블 및 컬럼 수준까지 권한을 부여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우 세부적인 수준의 권한 관리가 중앙에서 관리되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기 위해 태그 등을 이용하고 그를 통해서 메타 데이터를 관리하여 쉽게 필요한 데이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레이크 포메이션 서비스에 별도의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데이터의 수집, 처리에 활용한 글루, S3와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만 과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시는 엔지니어 또는 사이언티스트를 위해 간단한 아키텍처와 함께 실습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S3에 필요한 샘플 데이터를 가져다가 글루 데브 엔드포인트와 연동된 SageMaker 주 비터 노트북을 준비하여 매우 빠르고 편리하게 데이터 분석 환경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서비스는 S3, 글루, 아테나, 퀵사이트, SageMaker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던 주 비터, 제플린 또는 R 등의 다양한 분석 환경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데이터를 준비하고 변환하고 그것들의 간단한 쿼리 그리고 시각화 그 데이터를 변환하는 분석 코드 등을 작성하실 수 있는 예제입니다. 아래의 URL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습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의 AWS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없더라도 한두 시간 이내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애널리틱 환경을 여러분이 직접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데이터 애널리틱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애널리틱 플랫폼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